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보이자 영역이고요. 뭐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논하기에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달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아마도 최고가 수익률 기준으로 1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대용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생쇼에서는 대용주를 좀 편입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 달에는 카카오를 편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하고 지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편입을 해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1차 목표가는 저희가 5% 정도의 기준을 잡고서 목표 수익을 좀 많이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1차 목표가를 평소보다 좀 높게 잡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이제 한 6만 7천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2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차트 자체 보시면 꾸준히 지금 지수의 반등과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워낙 작년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동시에 나와주다 보니까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또 게다가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주나 인터넷주들 뭐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다 보니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주가인데요. 최근 이제 시장이 저점에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키맞추기 아까 말씀 주셨던 키맞추기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이 통합 긴축 시기에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들을 좀 바닥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올 한 해는 좀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6만 7천 원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돌파 나와준다면은 7만 8천 원까지도 좀 이전 이때 고점입니다.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도 좀 가격대 열어두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누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로닉이죠.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2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인데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용 쪽 관련된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게다가 리오프닝 플러스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정성인 매니저님께서 하셨는데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실적도 좋고요. 또 리오프닝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테마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도 오늘도 그런 모습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2만 3천 5백 원에 이제 2차 목표가 최근에 좀 도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돌파 나와준다 한다면은 지금 한 2만 4천 원 정도는 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그 다음 가격대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 때에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이제 항상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기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해두면서 안전망자를 확보해 주는 상황에서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나 조정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이 이럴 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리뷰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 아닌데 지금 보면은 제가 다른 종목이기는 합니다. CI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CIS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가델 악폭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1만 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뭐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시장이 또 키맞추게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지수가 올라가 있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서 업황이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그 기업을 좀 포함을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자 현재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8만 원입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 8만 원이고요. 종목명은 아프리카티비입니다. 자 한동안 좀 많이 아팠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과대낙폭주들 또는 고점 대비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의 종목들을 좀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막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최악일 게 없다. 좀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았어요.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고 하고 또 최근 거래량이 좀 우선은 바닥에서 좀 터진 종목들을 좀 생각을 찾아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티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번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우선은 수급이 손받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다음 파동이 나왔을 때,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워낙 고점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점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었을 때는 사실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작년 한 11월 달 정도에 손받김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별풍선, 워낙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트리머분들이 나오셔서 자기의 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별풍선을 쏘는 구조였잖아요. 플랫폼 매출인데 사실 플랫폼 매출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소비, 위축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쪽 매출은 4분기에는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컨텐츠 쪽 관련해가지고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선은 지금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자극적인 컨텐츠가 좀 많다라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아프리카 TV 회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지는 않고요. 다양한 연령층의 스트리머나 유저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의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게다가 이제 경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위치가 국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힘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트리머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아프리카 TV 쪽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스트리머가 좀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LCK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챔피언스 코리아라는 국내 중계권을 이제 트위치에서 또 포기를 했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다양한 스트리머가 이동을 해서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유저분들의 관심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이 플랫폼 쪽 관련해가지고 예시를 좀 들 수가 있는 게 DOE입니다. DOE 같은 경우에도 그 유니버스죠. 이 NC소프트에서 갖고 있었던 그 유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이죠. 연예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라고 이제 소통할 수 있거나 그런 플랫폼인데 팬덤인데 그거를 좀 인수, 사업권에 인수를 하면서 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DOE에 오면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도 경쟁 플랫폼 및 트위치가 만약에 이런 국내에 대한 사업권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조금은 힘을 줄인다면 이 스트리머가 유입이 되고 결국에 그 스트리머에 대한 이런 하나의 상품이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좀 종목은 사실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좀 나름대로 좀 끌고 가기 편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LCK 중개 중단한 트위치 코리아라는 내용들인데 이 중개 채널을 보시면 원래 아프리카 TV랑 네이버 e스포츠랑 유튜브 트위치입니다. 근데 여기 하단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 LCK와 트위치 간에 국문 중개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문 중개 채널에서 트위치가 제외되었다. 한마디로 사실 이제 이 중개 쪽 관련해가지고도 게임 쪽 관련된 산업이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경쟁사가 하나가 줄었다. 반사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UI랑 UX를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스트리밍 환경 보시면 화질이 1080 정도 되는데 BP 정도 되는데 지금 1440세까지 상향을 하겠다. 그리고 일반화질 비트레이트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스트리머들이 왔었을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프리카 TV도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볼게요.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대낙폭주들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주들이 이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선행 퍼를 보시더라도요. PR을 보시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 대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안정적으로 바닥 조조하시는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시황이 좀 이렇게 저점에서 달러로 보니까 한 36%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황 고점에 대해서 아프리카 TV는 영향을 안 받고 상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황이 안 좋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황은 우선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하가 좀 지나는 국면에서 이제는 좀 반대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통합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호재가 있더라도 사실 위에서 하방 압력을 많이 계속 받았잖아요. 올라갈만 하면 꺾여버리고 올라가면 꺾여버리고 위에서 좀 누르는 힘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반대로 좀 빠지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힘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GDP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또 괜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더라도 경기가 좀 연착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밑에서 받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주가 자체가 이미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정폭이 이 정도라면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조정폭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방 정책선이 조금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만 4,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